진짜 이렇게 또 모이니까 진짜 대가족이네. 지금 우리가 몇 개월 정도 됐지? 저희 그래도 한.. 4개월? 벌써 그렇게 됐어요? 우리 4개월 만났어 벌써? 뭐 적어도 한.. 3개월 한 번씩 모이자. 그래서.. 모여가지고.. 회식해야지. 이렇게 모인 김에 같이 음반도 좀 만들고.. 그건 내가 쓸 테니까. 이렇게 돼요? 레고레고! 그동안에 이제 무대 진짜 많이 했는데 기억 남는 무대. 호러! 아.. 그리고 토이스토리! 한계를 좀 시험해보는 그런 무대였던 것 같아요. 네, 오늘의 MVP는 윤희성! 윤희성! 1등을 한 점은 처음이거든. 맞아요 맞아요. 그래서 더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. 사실은 내가.. 지금 와서 하는 얘긴데.. 역전이 안 될 줄 알았어. 그래가지고.. 역전이 안 되겠지? 설마 이게.. 크리스마스 악몽 같은 컨셉을 했던 게.. 관객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조금.. 왜 크리스마스에 무서워야 돼? 이런 게 좀 있었기 때문에 너무 더 나았단 말이야. 우리 기대했던 것보다. 그래가지고.. 이게 왜 뒤집어지기는 쉽지 않겠다. 해서 내가.. 호빵을.. 오늘 우리 팀이 역전을 하게 된다면 모든 분들에게 따뜻한 호빵을 제가.. 사드리겠습니까? 오늘 흥경 가는 게 없죠. 아니 우리.. 우리 우승 발표하는데도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. 계속 계속 막.. 아 예 감사드리고요. 이러시길래 놀랐어. 그것 때문에 그러신 거구나. 니네가 막 이렇게 서가지고 막 기뻐했잖아. 나는 여기서.. 지난 무대 얘기하니까 야.. 감회가 철없네 그치? 이제 우리 드디어 마지막 무대. 벌써 마지막이야. 이번 무대는 우리한테 주는 선물이었으면 좋겠고 그 선물에 알맞는 곡이 됐으면 좋겠어. 어떤 곡이면 좋을까? 약간 옛날 곡 중에 해도 좋을 것 같아요. 어떤 거? 예를 들어서? G.O.D.나.. 오.. 아 좀 연령층이 좀 높은 연령층까지 다 좋아할 수 있는.. 아 그렇지 옛날 노래인데 지금까지도 불려준 노래. 저희 팀에 G.O.D. 전문가가 있습니다. 누구 누구? 저희 찬문이가.. 오..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G.O.D.를 너무 좋아해가지고.. 풍선이 무슨 색깔이지? 하늘색이죠. 그렇지 그렇지. 우리가 다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뭐가 있을까? 가사도 되게 중요하잖아. 일단 이 곡만큼은 진짜 그냥 저절로들 나오는.. 그런 노래가 있어? 뭐예요? 촛불 하나가.. 촛불 하나가.. 아.. 지치고 힘들 땐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그냥 나와요. 이게 자기가 부른다는 게 아니고 의식 속에서 그냥 나오는 곡이어서 지치고 힘들 때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처음에는 작은 촛불 하나로 다가왔지만 함께 모여서 큰 촛불이 만들어진다 그런 개념도 포함되고 포함되고 되게 기분 좋게 웃으면서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좋아하지 않아도 로맨스, 찬허크, 앤 유리성 최고때미, Family Forever!